잘난 척이 아닌 팩트 전달로만 완벽하게 거의 100% 가까이 맞추면서 실전하고 있는 내가 지금 뭐 했냐 지금 카카오 지금 라인 나우 지금은 장 마감이니까 내일 이번주 카카오 첨부 사도 되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말로만 터는 것보다 행동으로 하는게 낫죠 저는 오늘 치수는 가는데 내 계좌는 늘지 않아요 응 당연하지 자 20년 10년 뒤에 예언해드립니다 간말에 예언 10년 20년 뒤에 what up your rpq입니다 네 제 전 재산에다가 제가 주위에서 빌릴 수 있는 돈 다 빌리고 또 합법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 다 대출받고 또 그것들을 빌미로 제 경험상 컨트롤 가능한 정도까지의 스탁론을 또 오를 때마다 추가 추가 추가로 얹어서 실전 주식투자 매매 기록에 관한 영상 1지 1기 제 인생에서의 목표는 돈 따위가 조금도 아니지만 제가 깨달음을 얻은 영역에서인 제가 또 좋아하고 하는 뮤직 앤 주식에서 주식에서의 영역에서 제가 목표로 하는 60살에 1조 그냥 뭐 배그하다가 치킨 먹는게 목표에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를 제 초반에 스스로 저를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100% 이기적인 저를 위한 마음으로 기록하게 되었던 그리고 제가 10년 넘게 제 주변 친가 친척 지인들에게 주식 꼭 해야 된다 지금의 존이 대표님처럼 맨날 말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다가 작년에 주식이 좀 왔다갔다 하니까 그때서야 주식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길래 야 내가 맨날 다른 사람들 만나서 똑같은 말 100번씩 해줄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유튜브에 내 음악 올리는 유튜브 채널 있지 거기 내가 주식 강의랑 실전매매 기록도 올리게 되니까 가서 알아서 봐라 라고 해서 기록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제 주식일기 실전매매 기록일지 지금은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장마감 이후고요 근본적인 방법은 강세장에서 주도주만 집중하는 것이고 강세장이 아닌 횡보장이거나 하락장에서는 디테일한 방법은 다르지만 지금은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인생에 한 번 오는 대세의 강세장이기 때문에 주도주에만 집중하고 있다 주도주가 가장 많이 간다는 뜻이 아니다 주도주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리고 주도주를 선별하는 법 제가 마침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일요일하고 수요일 밤 10시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면서 끝난 거 보니까 거의 100명이 새로운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물론 제가 항상 추천드린 거 모든 영상이 다 주옥과 같으니 정주행 하시라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아직은 정주행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도주란 무엇인가 주도주 관련돼서 주도주의 몇 가지 특징 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아 그리고 혹시나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여기 오른쪽 위에 인스타라고 있거든요 꼭 누르시면은 제 인스타가 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제 음악 그리고 제 일상 그리고 제 주식에 대한 가끔 요약본도 올리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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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주시고요 제가 어저께 실시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주의 특징이 무엇인가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투자는 물처럼 유연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방정식 공식처럼 100% 항상 적용시키는 건 아니지만 유들 있게 더 중요한 우선선이 관찰하며 대응해야 하지만 그래도 주도주의 특징 여기 제가 오른쪽 위에 링크 띠링띠링 올려드릴 테니까 시리즈 1,2 뭐 더 있어요 가서 꼭 보시고요 오늘 잠깐 지수 먼저 보고 지나가자면 지수 코스피 하면서 갑자기 어린 왕자의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생긴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고 끝내줬죠 거의 보아비죠 이 정도면은 그리고 제가 아직 정주행 안 하시는 신규 구독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꼭 정주행 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2020년 3월 코로나19 폭락으로 남들이 다 1500포인트 간다 1000포인트 간다 할 때 응 아니야 W 그럴 수 있지만 수직으로 날아서 앞으로 2년 반 플러스 마너스 6개월 안에 5000포인트 날아갈 거야 라고 말씀드렸고 말로만 떠들었냐 우연히 맞췄냐 응 아니고 실전으로 풀 레버로 실천했다 그리고 디테일한 면에서도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중요한 거 일희일비 하지 마라 주희주비 하지 마라 월희월비도 하지 마라 추수는 가을에 하는 거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인내해라 지금은 인생의 한 번 오는 대세의 강세장일세 나는 나의 포지션을 잃고 싶지 않다네 패트리지 영감 내 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 재미로 보는 일희일비 주희주비 월희월비도 코스피 쭉쭉쭉쭉 갈 거야 그런데 여기서 현대차 반도체 이슈로 끌어올려주면서 지수를 개미 끌어들였죠 올해 들어서 횡보해주면서 뚫겠지 그러나 코스닥이 다시 훨씬 더 먼저 빨리 움직일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수주 동안 코스닥 오늘도 코스피보다 더 압도적으로 제가 대예언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예언 영상에 대한 거 여기 오른쪽 위에 올려드릴게요 최근에 신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으니까 포인트 포인트 가서 보실 수 있도록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쭉쭉쭉쭉 뻗어나갔죠 응 계속 뻗어나갈 거야 응 더 빨리 뻗어나갈 거야 제가 여기서부터 3월 옵션 만길래부터 코스닥이 쭉쭉쭉 12일 연속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고요 횡보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뉴스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종가기준 코스닥 20년 7개월 만에 1000포인트 돌파 새로운 시대가 열리나요 라고 예언해 드렸죠 한 달 전에 예언 그대로 헤드라인 뉴스 나왔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하는 큰 틀 작은 틀 잘난 척이 아닌 팩트 전달로만 완벽하게 거의 100% 가까이 맞추면서 실전하고 있는 내가 지금 뭐 했냐 판단은 어차피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실전은 책임은 그리고 리턴도 여러분의 안목으로 받는 거고요 지금 카카오 첨부 알았으니까요 제가 어저께 실시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못보신 분들은 꼭 가서 어저께 실시간 영상도 정중해 주시고요 지금 카카오 지금 라인나우 지금은 장 마감이니까 내일 이번주 카카오 첨부 사도 되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도주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때나 사서 반 물려라 왜 어차피 여러분 이렇게 공포일 때 저처럼 못 샀잖아요 제가 매일 기록해드렸기 때문에 꾸준히 구독해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데서 사잖아요 샀어요 샀어요 기록 맨날 해드렸잖아요 높은 비중으로 샀어요 그냥 산 게 아니고 레버너지 해서 높은 기준으로 샀어요 옛날 포트폴리오도 있고 이거는 최근에 리뉴한 포트폴리오죠 오늘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귀찮으니까 그냥 바꾸지 않을게요 그냥 대충 이해하세요 시세가 뉴스를 만든다 뉴스가 나오니까 그때 지금 사도 되나요 물어보고 곧 물려요 그리고 RPQ 제 새끼 말 들었더니 나는 여기서 샀다 샀다 이제 이런 종목 여기서 산다 여기서 샀다 나는 사든 말든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나를 위해 사는 기록일지니까 근데 제가 보여드렸던 행동력과 통찰력 등을 보시고 알아서 판단하셔라 힌트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욱 좋으니까 안 사요 이럴 땐 절대 안 사요 올라가면 또 여기서 물어봅니다 아 지금 사도 되나요? 자 말로만 터는 것보다 행동으로 하는 게 낫죠 저는 오늘 샀다 그냥 샀냐 어저께 약속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다행히 추가 스탁론이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보다 확실히 받는 게 좀 까다로워졌어요 단계도 막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막 제출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어쨌든 다행히 얼만큼 받았냐 한 제가 전체 금액 디테일한 오픈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고요 당근 흔들 때나 오이 흔들 때 상황이 되면 그때 말씀드린다고 했죠 전체 금액에 대한 건 대충 말씀드리자면 제네시스 G80은 못 사겠다 제네시스 G80 새 거는 못 살 정도고요 그 신형 그랜저는 충분히 옵션 빵빵한 거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대충 나중에 당근이나 오이 흔들 때 디테일까지 보여드릴 계기가 됐다면 크 기가 막혔구나 IPQ 더 대단했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다 눈이 가려서 안개처럼 아직 저듬더듬 볼 때보다 더 대단한 인내심을 갖고 있는 더 굉장한 심리를 갖고 있는 거의 동행급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정도 더 추가 대출을 받아서 수탁료를 받아서 얼만큼 샀냐 3시 20분에 걸어놔서 호가에서 요렇게 샀다 제가 어저께 약속드린 계획드린 대로 그리고 제가 저는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 제 친가 친척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무 때나 사서 주도주는 물려라 물리면 어때 마이너스 50% 찍고 간다는 마음으로 눌려라 왜? 봄에 심고 추수는 가을에 하는 거다 중간에 몰라요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요번 분계는 뭐가 어떤 업종이 갈 거고요 요번 분계는 어떤 종목이 갈 거고요 요번 연도에는 어떻게 될 거고요 다 헛소리입니다 그거 맞춘 사람 없죠?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일수록 더욱 없죠? 아무 때나 사서 중간에 들어간다면 물려라 왜? 추수는 가을에 하는 거다 난 여기서 샀지만 물론 매일 기록해드리고 있죠 어저께 약속드린 대로 지금은 첨보대 카카오를 그 정도 아까 뒤에 말씀드린 신용그린저 가격에서 첨보 65대 카카오 35 정도로 샀습니다 정확하게 아니 아니 왜요 카카오가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록 카카오 카카오 첨보 사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BBI BBI 꽉 잡아라라고 계속 말하면서 이때는 카카오를 반대로 더 많이 6대4나 7대3 정도로 카카오를 카카오를 6대4나 7대3 카카오를 첨보라고 대표로 말씀드리지만 아직 정주행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친절히 말씀드리자면 첨보라고 말씀드리지만 업종이다 2차 바테리 업종 주도주 업종군은 전체는 결국엔 순환하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간다 카카오도 대표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실전으로 사고 있는 게 현재 최근에 카카오랑 첨보니까 대표로 말씀드린 거고요 인터넷 IT 이씨 업종을 6대7 6이나 7 나머지 2차 바테리 업종을 30% 40%로 계속 샀다 기록했어요 계속 샀다 또 샀다 피라미딩 물타기 아니고 차라리 산타기 불타기 더 샀다 추가 스탁론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제 경험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도 받고 싶은데 머리가 응 안돼 RPQ 너 경험 있잖아 여기까지만 받아 참고 안 샀다 근데 지금 살 때가 됐다 여유있게 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추가로 그 정도 받아서 오늘은 기록해드립니다 반대로 첨보 65대 카카오 35 다시 말해서 2차 바테리 뭐가 됐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비중과 포트폴리오는 2차 바테리 65대 코스닥에 있는 소재주 2차 바테리 65대 그게 에코프로 뭐 BM이든 에코프로든 뭐 SK쪽이든 뭐 상관없어요 카카오 카카오든 네이버든 뭐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나는 카카오를 샀다 35를 샀다 인터넷 애쉬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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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100번에 드렸고 저는 기록 일지일 뿐이다 이미 그전에 카카오 류 인터넷 IT 이슈가 더 좋다고 70% 60% 정도 좋다고 판단해서 더 들어갔고 역시나 그만큼 더 빨리 먼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로 들어가고 있다 근데 왜 65나요 6대 4 7대 3이 아니고 아 그냥요 저도 고민했거든요 뭔가 60%는 좀 변 것 같고 70%는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65% 했어요 아우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뭔가 70% 넣자니 아 좀 많은가 살 때이고 60% 좀 적은데 살 때서 65대 30% 넣었고요 제가 보통 3시 전후로에서 3시 장마감까지 끝에 거래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오늘은 호가 기준에 걸어서 샀던게 뭐 의도한건 아니고 제가 또 신규 구독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컴퓨터로 거의 주식을 들어가지도 않아요 거래는 거의 하지도 않죠 가끔 핸드폰으로 뭐 이토마트 증권가 들어 제가 익숙한 거로 보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거래합니다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간편 뭐 들어가는 번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와 비번을 까먹었어요 게다가 아이디 비번을 오랜만에 컴퓨터에 들어갈 때마다 자꾸 바꾸라고 해서 4번 들어갈 때마다 바꾸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비번 4번 실패해가지고 다시 찾느라고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스탁론 추가받는 것도 시스템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원래는 3시 전에 받아가지고 거래하려고 그랬는데 겨우겨우 막 3시 18분 이렇게 끝나가지고 추가 스탁론이 어쩔 수 없이 호가에 걸었어요 그나마 오늘 걸 수 있는 게 다행이지 왜? 아니 내일 또 내려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내일? 아니면 이번 주에 좀 더 눌렀다가 흔들다 할 수 있죠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까 방금 실천적으로 말한 말 모순적이지 않게 이중잔대가 아니고 내로남불 아니고 아무 때나 사라 그랬잖아요 난 아무 때나 샀다 내일 더 내려가든 이번 주에 더 내려가든 이번 달 4월 말까지 더 내려가든 관심이 없다 내 목표는 이거다 당신의 목표와 표대를 목적성을 확실히 붙잡고 달려가라 인생처럼 주식도 마라톤이다 나 그냥 어떻게 이번 연도에 이번 달에 한탐하려고요 그러면 저기 가서 다른 거 들으세요 그렇게 그런 거 좋아하게 말해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기 10만 20만 30만 50만 유명한 사람들 나는 굳이 표현하자면 젊은 날에 워런 버펫이 유튜브에 나 지금 뭐 샀어요 어떤 비중으로 뭐 샀어요 라고 말해주는 거랑 똑같다 건방진 도움이라고 말해도 나는 그렇게 말할 객관적인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되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다 답이 있죠 내일이든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저는 그냥 오늘 추가로 가능했으니까 했을 뿐이고 내일이었으면 내일 모레였으면 모레 다음 주였으면 다음에 아무 때나 샀을 거다 비중과 포트폴리오는 알아서 선택해라 나는 이렇게 했다 그거 추가 스탁롬부로 무섭지 않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항상 친가 친척 지인들에게 말하는 거 영순이 절대 안전비중 여유자금으로 해라 왜 너는 내가 아니니까 어저께 실시간 스트리밍에도 말씀드렸죠 그게 팩트에요 너는 내가 아니니까 너는 제시리보모가 아니니까 너는 존 템플 때선이 아니잖아 내 친가 친척 친 동생 지인들아 나는 나잖아 나는 주식이란 장르에서의 반열에 올랐고 심리적으로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니까 주식은 뭐다 결국 아이고 왕들의 코스톨라니 할아버지 찡이 말하는 거 투자는 결국 주시는 심리게임이 들어 얘들아 난 이게 되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여유자금을 영순위로 해라 그러나 거기서 얼만큼 풀로 쓸지 레버넷 쓸지 그건 너의 선택이고 너의 책임이다 100% 근데 나는 스타러 써도 안전하다 왜?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비중과 기본을 지키니까 기본만 지키면 너무 쉬운데 제가 말했죠 실전이 안 돼 어 뭐 좀 좋다 뭐 좀 좋다 저 사람 잘하는 거 같아 그러면 결국에는 몰빵합니다 어 이 사람이 이거 하랬지 난 저 몰빵해야지 난 몰빵했다고 한 적 없고 디테일하게 아주 친절하게 비중까지 말해주면서 추가로 더 이렇게 쩌요라고 전체 그림도 말해주고 있는데 듣고 알아서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실천하고 남욕하더라 관심 없고 나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는 왜 추가로 스타러 받아도 안전한가 종목 타이밍 보통 사람들 어떻게 받냐 스타러를 혹은 신용이나 이런 거는 물론 저는 신용 같은 건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90% 이상의 사람들이 솔직히 99%라고 말하고 싶은데 뭐 통계를 낸 적이 없으니까 90%의 사람들이 어 종목 박살할 때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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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들어갔다가 어 아 이때 더 들어갈 걸 더 들어가요 어 더 들어갈 걸 더 들어가요 아 젠장 그리고 여기서 스타러 써서 들어간다 응 아니야 그때부터는 조정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업종이 갑니다 그때부터 예를 들면 자동차가 그러면 어 어 이거 파나요 아니 못 들어가요 여기서 반대매매 당하거나 내 본전만 오면 본전만 오면 손절 못해요 기본을 못 지킨다 본전만 오면 내 원금만 오면 그리고 원금 오면 팔고 빨간색이 한 3개월 6개월 올라가는데 그때 올라간다 들어간다 혹은 본전 조금 들어가는데 나오니까 플러스 되니까 아 내 확정의 심리로 플러스 7% 되면 팔고 여기 빨간색 업종의 꼭대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혹은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신규로 어 여기서 똑같은 심리로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은 즉 3개월 6개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어 조금 넣었다가 어 무서워 아 아 아니면 여기 들어가지 보통 어 더 살 걸 더 살 걸 그때서야 여기서 레버너지 눌린다 그때 또 옆에 있던 예를 들면 반도체 BBIG가 가요 뭐 뭐 그때까지 안 가지 않았겠지 얘도 뭐 자기만의 그림이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서 레버너지 쓰고선 그것도 몰빵으로 대부분 원금 회복시니 본전 회복시니 아니면 반대매매 당하거나 조금 이익 나면 팔아서 또 그때 가고 있는 여기 종목에 가요 그리고 전체 강세장이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 가요 보라색은 지수 요때는 검은색 요때는 빨간색 요때는 파라색 이끌어주면서 계속 가요 지수는 가는데 내 계좌는 늘지 않아요 응 당연하지 99%의 사람입니다 이게 난 그렇게 하는게 아니니까 나는 내가 받는 스탁론은 예를 들면 제가 주도주라고 항상 말씀드린 BBIG가 이렇게 간다 나는 여기서 풀 레버너지 받았거든 이미 들어갈 때마다 풀풀 나는 남들은 나중에 풀 레버너지 받아서 머리가 가분수야 요만해 몸이 요만하고 어우 너무 위험해 너무 무서워 나는 다리가 이만해 하체가 튼튼해 그리고 머리가 요만해 좀 이상한데 난 레버지를 여기서 풀로 받고 추가로 받고 추가로 받았다가 나는 기반이 튼튼해 이미 그리고 여기서 더 받을 수 있는데 참아 이럴 때 참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요 포인트에 이만큼 받을 수 있는거 참고선 요만큼만 받아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고 있는거 추가로 매수하냐 아니 옆에 오늘 첨부 카카오 비중처럼 BBIG 중에 상대적으로 눌려있는 친구 여기서 받아 여기에 너 비중을 지키면서 내가 말했잖아요 너무 쉽다 기본만 지키면 돼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산 투자 보유 인내 사는거의 날짜 매도의 날짜 보유의 날짜 비중과 포트폴리오 지켜 스탁론 아무리 넣어도 타이밍이 오져 실천이 안돼 심지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매일 기록해서 일주일에 두세번씩 실시간 하면서까지 목이 터져라 말해도 실천이 안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원하는 부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마음이 편한 군중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들어가고 제육하겠죠 아니 나는 일지인데 나는 하고 있는데 실패한 사람 못하면 그거는 100% 논리적으로 그 사람 책입니다 그러나 한 분이라도 안목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도움과 힌트가 되면 기분 이하가 너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금전이 뭐 천 2천 3천 정도밖에 안되면 돌리는 금액이 그게 큰 금액이면 자기에게는 그냥 레버러지 사라 뭐 코스닥 레버러지 코스피 레버러지 다 따로 사던 오늘도 얼마 전에 저번주만 해도 114%라고 했던 거 코스닥 레버러지 119.93%의 수익을 내면서 장마감 했고요 한 주도 팔지 않고 있지 않다 휴원스 글로벌 올라오 여기까지 올랐을 때 10% 이상 올랐을 때 그때 팔았으면 되지 않을까요 응 아니야 단 한 주도 팔고 있지 않다 그랬죠 제가 어저께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뉴스로 들어갔냐 내가 그런 걸 알고 들어갔냐 응 아니야 나는 평당가가 여기다 라고 했죠 뭐 지금 그림처럼 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든 아니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같은 업종이라도 어떤 거는 왜 코스닥에 있는 시청이 작은 것들은 뭐 이렇게 가든 몰라요 난 여기에 심었고 여기에 팔 거다 과도하게 그렇습니다 특히 시청이 작은 아일수록 특히 제약바이오는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에 관한 접근 방법이 여기 오른쪽 위에 제가 친절하게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꼭 가서 1000번 보세요 상승률의 뭐다? 통계에 바탕으로 한 주식경원 90% 이상은 보유한 날에 5% 미만의 날에 다 일어난다 원래 격언은 2%인데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5%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요 서림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서림바이오 12% 훅 올랐어요 내가 알고 있었냐 제가 세력이냐 몰라요 그땐 거 관심 없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전고 좀 가까이 왔죠 저는 여기 샀죠 4월 20일 전후에 가만히 있어요 어 내가 샀어요 라고 말하니까 따라 붙은 사람들은 RPQ 저 새끼만 들었더니 아이고 내 왕금 오면 팔아야지 아이고 잘 팔았다 아이고 아이고 어 이때 살 걸 다시 달라붙어요 어 내 왕금만 오면 팔아야지 뻔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니까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봄에 뭐 심었는데 4월에 좀 추우면 어떡하지 뭐 5월 17일 날 비가 오면 어떡하지 관심 없어요 가을은 온다 지구는 돈다 서림바이오 오랜만에 37.63%의 수익률을 내면서 장마감 지어줬고요 고려바이오 고리어바이오 고려바이오 고려제약 죄송합니다 이름이 다 제약 아니면 바이오 이래서 고려바이오는 끝에 4% 쫙 올려주면서 고려바이오 코스탑 1,300억밖에 안되는 작은 주포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업종 흔들져 흔들져 롤러코스터처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롤러코스터 아 무섭다고 안전바 풀고 뛰어내리면 간다 한강뷰 가려다가 한강 간다 롤러코스터 시청이 작은 걸수록 롤러코스터 왜 이렇게 가요 안전바 꽉 잡아야지 도착지에 도착한다 추수는 가을에 하는 거다 소읽고 외양간 고치지 마라 저는 소떼가 몰려온다는 걸 알고 인생에 한 번 오는 대세 강사장에 풀 레버러지로 딱 밀려가지고 울타리 튼튼하게 왕창 지어놨죠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늦게 들어왔으면 힌트를 얻는다면 적어도 안전바는 꽉 잡아라 고려제약 역시 마찬가지로 4월 20일 전후에 쭉쭉쭉 사들였던 아 이때 팔걸 이때 팔걸 이거 버틴 사람 있을까요? 이때 판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나갈 사람 다 나갔다 거래량 보세요 팔 사람 팔고 주포들은 또 긁어모으고 있다 슬슬슬 갑니다 주복으로 보면은 이것도 거의 컵 위드 핸들에 윌리엄 모델의 조건에 부합할 거다 한 주도 팔두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45.21% 수익률을 내면서 장마감 지었고요 한 주도 팔고 있지 않다 왜? 제가 아까 올려드린 오른쪽 위에 올려드린 대예언 영상 가서 꼭 보시고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제 친한 친척 지인들에게 말했고 아까 올려드린 대예언 영상에서도 가서 볼 말 말씀드리겠지만 이때를 IT 제약 버블 버블은 꺼졌지만 IT 인터넷 반도체 등은 발달했다 산업은 모든 건 마찬가지다 기차가 발달할 때도 그랬고 최초의 버블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튤립은 말 같지도 않는 버블을 일으켰지만 그리고 그 튤립의 버블은 가격은 주식은 다시는 오진 않지만 네덜란드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산업의 발달로 먹고 살고 있다 민간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 볼링이라는 것이 처음 유행했을 때 각 나라의 각 시대에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시대가 지나서 제가 여기서 예언해드렸죠 시대가 지나서 역까지 정권점까지 3천 가까이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대외적으로 1500에서 2000 앞으로 1년 뭐 1년 몇 개월 안에 이렇게 가면서 몰라 여기는 오픈이야 관찰해야겠죠 물처럼 유연한 마인드로 이거는 미지의 영역 여기까지는 모르겠고 아직 대외적으로 그냥 보수적으로 말할 때 1500, 2000 찍으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 것이다 이때를 IT 버블의 시대 코스닥에서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로 인한 제약바이오의 버블이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코로나로 인한 제약바이오 버블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코로나를 핑계로 한 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의료산업 주가는 의료는 빠져도 앞으로 5년 10년 20년 제약바이오는 이때 산업을 기반으로 이때처럼 쭉쭉 발달할 것 앞으로 어우 암 완치 백혈병 완치 자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 102세 103세신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특별한 사고가 없는 날 어우 좀 간암 걸렸네 간암 사기에요 병원 가서 어우 좀 간암 사기인데요 알레카나 주세요 네 12만원입니다 어우 좀 비싸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그래도 보험 적용 되죠 네 12만원입니다 알레카나 먹고 간암 낫고 이런 시대가 올 거다 요거를 계기로 이때처럼 말 같지도 않은 인터넷과 반도체가 발달했죠 2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2040년에 의약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발달됐을까요 의료계가 버블은 꺼져있을지언정 그리고 여기서 이때처럼 살아남은 지금의 카카오처럼 살아남은 몇개의 제약바이오는 진짜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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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테고 다시 그리고 코스피로 자 20년 10년 뒤에 예언해드립니다 간만에 예언 10년 20년 뒤에 여기서 살아남고 제대로 튼튼하게 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코스피로 옮겨가고요 몇개는 모르죠 그때는 코스닥의 나스닥처럼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한다면 굳이 옮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막 분할하고요 액면 분할하고요 이럴겁니다 자 현재로서는 일요일 그리고 수요일 밤 10시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정기로 하고 있고 요즘같은 좀 바쁠 때 제가 계속 재밌을거라 그랬잖아요 또 다음주 월요일날 26일날 제가 새앨범 나와서 좀 바쁠텐데 실시간 스트리밍을 랜덤으로 가끔은 장중에 하니까 여러분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띠릭띠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한 하루 되세요 Peace out